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채란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통 장담기를 할 거에요 제가 유원플러스를 가지고 매주도 만들고 소금도 만들었어요 발효소금 이런걸 통해서 맛있는 간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어요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볼 우리 박영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오랜 세월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우리 서로 물어가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해볼 거에요 여기 이제 재료들이 좀 특별한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그리고 매주 보시면 매주도 특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주를 쉽지를 안해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많은 양을 담지만은 여기에는 좀 시연을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바깥이 아니고 연구실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연구하는 여러가지 실험도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음식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자리거든요 오늘은 장단기 시연을 하기 위해서 좀 싹 치우고 이렇게 해봤어요 장을 담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매주 기본이구요 그리고 소금, 물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고추 그리고 밀양에서 생산한 밀양 대추 있구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자고 그게 뭐냐면은 숯이에요 숯은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균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한 유온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할 거거든요 그 전체를 다 시연할 거니까 함께 해 보시죠 그러면은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요 매주를 망해 넣을 거거든요 나중에 왜 망해 넣는가 이런 것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소금을 만드는 거 먼저 해볼게요 그전에 매주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매주는 어디서 생산한 콩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저희들은요 시중에 파는 매주가 아니고 선생님이 특별하게 만드시는 매주잖아요 그래서 매주 콩에 뭐 유온플러스가 들어가는데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콩은 당연히 국산콩을 쓰구요 콩은 원산지가 한반도에요 한국의 콩의 콩이 전세계로 퍼져나가지고 중국에서 하는 생산지가 중국이 되는거지만 원래 고향은 한국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강원도에서 하는 거 조금 모르겠고 그저는 밀양콩을 사용했어요 네 네 밀양에서 콩으로 밀양 대추소구요 네 밀양제 맞네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 언제 담으신 거에요 작년 11월에 콩을 쏘가지고 유온플러스를 넣고 이렇게 매주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매주를 쓰는 거는 콩을 먹기 위한 건데요 생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돼요 그리고 생콩은 아예 먹지도 않으시죠 그게 독소가 들어있구요 소화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학문적인 걸 다 얘기하면서 복잡하니깐요 그래서 된장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장이 암호산화 되는게 중요해요 이거 덩어리가 단백질덩어리에요 단백질덩어리인데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있지만은 단백질류가 소화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걸 발효시킨다고 하면 발효되는게 뭐냐면 분해시키는 거에요 아미노산화 시키는 거거든요 발효는 아미노산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곰팡이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오색 곰팡이가 피어있는데요 푸른 곰팡이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매주에 곰팡이가 피어있으면은요 이걸 물에 담궈가지고 곰팡이를 다 씻어내요 예전에 어머니때 네 씻어내고 그걸 다시 씻어낸 걸 또 다시 햇볕에 말려가지고 증상을 담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곰팡이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성분을 풀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곰팡이는 오색이 있어요 푸른 곰팡이가 있구요 그걸 청국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붉은 곰팡이가 있어요 그는 이제 빨갛다고 해가지고 적국균이라고 하구요 여기 보면 노란 곰팡이가 있거든요 노란 곰팡이는 누를 황을 붙여가지고 황국균이라고 해요 황국균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곰팡이가 여기 또 있어요 하얀 곰팡이는 하얗하고 흰 백자를 붙여서 백국균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검은 곰팡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검은 곰팡이가 별로 안 피웠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검은 곰팡이는 흑국균이라고 해요 이 균의 색깔을 보면 아주 특이해요 어떤 균들은 이렇게 이제 약간 황국균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거 사진을 자세히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다른 걸 보면 푸른 곰팡이가 여기 조금 섞여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백국균 황국균 그리고 청국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곰팡이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씻지를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건조시켜 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도 도시는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건조기를 써서 날리기도 하구요 띄우는 거는 저렇게 띄웠는데 다음 번에는요 이렇게 띄우지 않고 이온플러스를 이용해서 된장을 한번 만들고 참이에요 보면은 매주가 되게 작아요 제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는 한 손으로 치워도 되고요 이렇게 했는 매주가 너무 크면은요 속에 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써놓은 것도 있구요 네 써놓은 것도 있구요 중국의 춘장을 만드는 거는 흑국균을 이용해서 햇빛을 많이 보여 가지고 까맣게 해서 단맛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만들었는데 흑국균을 이용한 매주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느 날 뚜껑을 열어놨는데 비가 흠뻑 들어가서 부수게 되가지고요 버렸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매주가 저희가 구멍을 내서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멍 안 뚫고요 이렇게 오목하게 오목하게 네 오목하게 그쪽으로도 곰팡이가 피어서 이거 뜰 수 있도록 뜬다는 건 선생님 온도를 이용해서 발효를 지키거든요 여기는 구멍을 틀어가지고 구멍 안에 균이 많이 있네요 네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해도 이렇게 곰팡이들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보면 왜 안 씻냐고 또 젊으신 어머니들 보면 왜 그거 안 씻냐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색깔보고 판정을 하세요 푸른 곰팡이는 그 해로워 그런데 푸른 곰팡이의 역할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군사들이 군인들이 상처나가가지고 막 죽어갈 때요 페르실린을 뽑아낸 자리가 푸른 곰팡이거든요 그리고요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치즈 만들고 안 드셨어요 저는 그거 잘 먹어요 진짜 맛있죠 짜서 좀 덜덜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 곰팡이를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분해를 시키고요 그 안에서 얘네들이 사라져요 여기 유온플러스에요 유온플러스를 넣는 이유는 얘네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까불지 못하니까 네 자기 각자의 일만 하도록 하구요 푸른색은 시작이예요 뭔가 분해를 시키기 위한 시작이 푸른색이 그래서 첫번째 우리가 푸른빛 곰팡이를 먼저 보는거에요 그리고 매주에 있는 푸른 곰팡이는 어디서 왔어요 쓰레기통에서 온거 아니죠 그렇죠 콩이 발효하면서 생긴 콩에서 온거거든요 콩에서 온거고 사실 저희가 매주를 쓸 때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죠 얼마큼의 양이 안되냐 콩 1kg 하면 약 2kg이 나오거든요 분리고 분리고 하면 콩 1kg에 저는 4g을 넣거든요 4g을 넣거든요 그럼 많이 들어가지 않나 내가 먹을 뻔데 아끼지 않는 편이구요 저는 그래요 먹는거에는 충실한 투자를 합니다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먹는거는 좀 동굴을 먹자 하는 편이구요 지금은 조금 달리하는게 불린콩 2kg 불린콩 2kg 생콩 1kg 거기에 2g을 넣었어요 4g을 넣어야 되는데 2g을 넣었어요 나머지 2g은 여기 물에 넣을거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만들 때 넣기 위해서 얘네들 넣어줬구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 안에 탁 깨면은 있죠 바깥에는 잘 안있어요 혐기성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용플러스균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균이든요 웨이셀라 코리안시스 락토바실러스 세레비시에 뭐 이름이 많아요 락토바실러스 브래비스 락토바실러스 4K 뭐 이거 다 얽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이제 유산균종과 효모와 바실러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망상태로 든지 물기가 있으면 지금 되게 많이 말랐거든요 얘네들이 활동을 시작할거거든요 요 유온플러스 안에는 된장에서 온 된장균도 있고요 고추장에서 온 고추장균도 있고 김치에서 온 김치균도 있고 간장에서 간장에서 온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에서 나온것도 있어요 어떤거는 또 엔틸콩에서 뽑아낸거 좋은거는 많이 써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배주를 만들었는데요 작아도요 어떤걸 쓰냐면 이게 작으면 들으니까 맞아요 다 풀려버리면 항아리에 들어가면 손넣기도 막 그렇구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 이렇게 망을 만들었어요 이건 플라스틱 아니구요 쌤들도 그렇게 하세요 샤아 원단이라고요 이게 물이 잘 들락거리구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장담할 때마다 재활용하시면 되구요 좀전에 곰팡이군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푸른곰팡이는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적극균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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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확산되도록 했는데 이 잠을 담그구요 조금 지나면 붉어져요 맑은 물이 볼락 붉은 이를 WEOMPLUS 안에 있는 품들이 하고요. 얘네들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고 불은 색이 많이 나라 이런 뜻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추는 달고 맛있어요. 이런 데 제가 숯은 안 넣었어요. 숯은 좀 그래요. 찝찝한 숯도 있고요. 참숯을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고 맞아요. 참숯으로 잘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연설을 버렸으면 아예 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숯을 구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국균 같은 경우에는요. 황국균에는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황국균이 우리 된장이 좀 확 퍼지면서 얘네들이 허물허물해지면서 그러잖아요. 오색의 맛이 어우러지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백국균은요. 갈무리한다고 그럴 거예요. 직접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황국균은요. 안증화 시키는 역할이에요. 마지막에 된장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생각을 안 하면 곰팡이는 미워 싫어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곰팡이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된장을 담게 되면 독소가 나온다. 아프라덕신이라는 독소 때문에 된장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먹고 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된장찌개를 참 좋아해요. 매콤하게 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먹는데요. 된장을 발효시키는 거는 거의 다 균종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걸 씻는다 하더라도요. 씻어서 어서 씻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씻어가지고 다 씻었다고 하지만 그 포자들이 다 나와있어요. 걔네들이 소보로는 메롱 내가 없으실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찝찝하시면 씻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균을 키우려고 띄웠는데 깨끗이 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장에 가면은요. 시장에 가면은 띄움 매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깨끗해요. 이걸 왜 하지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띄움 매주를 잘 말려가지고 깨끗한데 말려가지고 좀 찝찝하시면은 깨끗한 수건으로 먼지만 조금만 털어주시고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흙도 먹었어요. 흙 먹고 크는 어린이란 건강한 어린이란 말도 하셨죠. 옛날 어린이란 이런 거 있어요. 개구리 실험을 했는데 A라와 B장수에서만 흙을 이렇게 대면한 개구리 이 흙에 살아보고 이 흙에 살아보고 그 개구리하고요. 여섯 장소의 흙을 만난 개구리하고요. 수면이 더 뭐가 길어질까요? 여섯 장소? 그 여섯 장소에서 많은 균들을 만나가지고 그게 대한 면역력과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하고 공부한 티나네. 네. 그래서 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더 튼튼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위생들다 보니까 오히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노출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 너무 깨끗하게 요즘 아이들 아파트에 사는 애들 이런 거 얘기하자면 또 이야기 그쪽으로 쎄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매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요리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료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매주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혹상콩을 이용해서 매주를 주먹 주먹 두 개 크기만 주먹 두 개 크기만하게 잡기 좋아요. 네. 만들었고 얘가 나중에 퍼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 망을 이용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물을 사용하는데요. 박사님은 특별한 물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장을 담글 때 산에 갔어요. 물을 떠와가지고 감소수 같은 거. 네. 그걸 떠와가지고 이런 장닭을 때는 오늘도 그렇지만 되게 분주하고 무슨 행사처럼 되게 바빴어요. 그런 거요. 연주행이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 물은요. 정류수예요. 아. 정류수. 네. 그 많은 물을 정류수로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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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담을 양을요. 저희는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60리터에서 70리터를 쓰는데요. 다 정류수로 만들었어요. 수정기를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정류수 만드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정 가장용 정류수가 나오는데 가장용 정류수가 4리터에서 6리터까지 만드는 정류수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예. 하루에.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매일 모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네. 저희는 이제 영구 차원에서 정류수 만드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 정류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해 가서 옥숨을 떠와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 또 정류수의 얘기가 흘러가면 또 걸러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나중에 정류수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 내서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 하나 끊으면 약간 샜다가 별로 다 쉬웠고 이러는 게 있어요. 왜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니까 왜 정류수를 하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늘 여기 와서 박사님이 주시는 정류수 물을 마시고 집에 가서 그냥 정수기 물 먹으려면 찝찝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류수 물을 하고 밑에 정류기 밑에 보면 하얀 가루가 깔려있어요. 석회. 석회에요. 그 석회를 또 다른 말로 좀 그러니까 학식 있게 말해보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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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전자에 스텐 주전자에 물을 오래 끓이다보면 맞아요. 이 가루가에 하얀 한 개 끼잖아요. 그게 미네랄인데요. 그게 석회에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플라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기물질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광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영원한 돌이에요. 그 영원한 돌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이나 이런 공간이 석회로 사요. 그것 때문에 아야아야 해요. 어깨에 이빨이고 그렇죠. 감스케어군요. 관절 미적증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정유수를 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일스럽다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좋은 바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내가 애들한테 팩 끼치지 말고 죽을 때 죽을 때 그냥 이쁘게 가자. 네. 그 뜻이에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99881234 제발. 95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4일 만에 가자. 사흘째 죽자. 죽을 샀자입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꿈인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맑아야 되거든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써야 된다. 그중에 기본적인 거.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물이 막 그렇죠. 제일 많이. 그렇죠. 69%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맹물 아니에요. 맹물 아니고 진액 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 물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꼭 찍으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꼭 필요한 거 물과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이 정류수는요. 유기미메랄이 없어요. 아예 관물질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수동기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저희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리고 나중에 항아리 하는 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물을 가지고 소금물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오리뜨니까 오리뜰을 붓는데요. 아플까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소금이요. 특별한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향기를 향기 향기가 나요. 이게 향기로운 소금 유온플러스로 발효한 생강을 전복시키는 생강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생강현 인데 생강꽃의 향기가 나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 생강꽃도 보지도 못했어요. 노란색이 생강꽃인데요. 근데 여기 노랗지 않는 건 일반적인 색깔의 소금보다는 얘가 약간의 색을 원래 되게 하얀 건데 조금 그거 된 건데 생강즙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조차도 이거는 관수를 한 10년 뺀 소금인데 소금은 국산이 아니에요. 네. 저희는 무슨 소금 어디서 온 무슨 소금이에요? 멕시코 유카탄반도에서 온 코셔 코셔 소금인데요. 코셔는 5년 이상 돼야 출하를 가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한테 와서 5년 이상 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발효기간도 잊고 이렇거든요. 일반 소금은 아니랍니다. 정성과 세월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가정주부님들이 보시면 부러우시겠다. 저도 부러운데 네. 조금 사세요. 네. 만들어 가지고 사세요. 트윙케 소금을 발효소금 발효소금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좋은 재료도 사야 되고 생강 또 제일 기운이 좋을 때 생각을 해가지고 발효시키고 막 이러거든 발효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 하라고는 못하고요. 내가 좋은 걸 먹기 위해서는 그냥 끝치레를 아름답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속이 아름다우면 겉은 저들로 빛이 난다는 거죠. 별은 어디서 빛나요. 속에서 나오는 빛이 있기를 해요. 그래서 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소금을 넣을 텐데요. 지금 소금이 덜 짜요. 원래 소금보다 원래 발효전 소금은 10리터에 18% 만들면 되니까 10리터에 1.8kg을 넣으면 되거든요. 코쇼소금은 짜니까 조금 덜 넣어야 이런 거 같은데 단맛이 뒤에 나와요. 그렇죠? 일단 쓰고 짠맛 보다는 쓰고 쓴맛 없어져요. 아예 환수 때문에 쓴맛 없어지고 얘는 뒷맛이 탄맛이 작동으로 오거든요. 그것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오리뜨 소금 이거든요. 정유수물 오리뜨 주나는 소금 소금 했어요. 저는 이게 1.1kg 그러니까 20리터에 2.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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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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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으니깐요. 요거 녹여가지고 해볼께요. 물을 부을까요? 2.2kg 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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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g 2.2kg 근데 이거는 소금이 녹기 시작하면 아주 맑은 물로 변해요 제가 녹인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뭐 좀 잠시 이렇게 녹혀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금을 녹였는데 이미 그 방식으로 해서 소금을 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일반 물 같아요. 이거 안 먹어보면 물인들하고 맛있거든요 그 정도는 되게 짜요. 그래서 여기에 저한테 실험 도구가 있어가지고 염도를 채 보려고 여기는 염도기가 빠지질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빠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100ml의 식품 물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100ml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미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염도계가 0도에서 40도까지 염도 비율이 나오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40도까지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에서 20 사이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추운 지방에서는 좀 염도를 낮게 추우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좀 염도가 낮아도 된다 그런 거고요 여기 따뜻한 지방에서는 미생물의 활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염도를 좀 올려라 그래서 너희가 산 재기업이냐? 물어보고 16도로 할 것인지 19도로 할 것인지 18도로 할 것인지 이걸 정하거든요 근데 요즘 염도계가 매주용해서 착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입해놓으시면 아주 괜찮아요 가격도 알려주셔야지 주부들이 사요 아 그렇죠 제가 이거 세 개를 샀거든요 그럼 왜 세 개를 샀냐? 택배비가 3,000원이고요 요거 한 개가 3,000원이고요 요렇게 염도계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빠트려 보겠습니다 요렇게 빠트려 봤을 때 어디에 뜨느냐? 일반 어머니들은 달걀로 하는데 네 맞아요 박사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편리한 도구가 있네요 요거는 한 17도 정도 17% 정도 17% 정도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물이 이미 2.2kg을 넣었는데도 좀 싱거운데요 소금에 따라 달라요 저희는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또 저희들이 지금 발효한 소금이 소금마다도 이제 생강소금 그럼 발효하면 염도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왜 그러냐면은 물로 씻겨 내려가도 네 네 네 씻겨 내려가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징거워지면서 이것도 소금, 발효소금 얘기하자면 또 그쪽으로 여기가 길어지거든요 그쪽으로 발효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좀 조금 덜 짜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면은 도수를 좀 염도를 좀 낮추시고요 네 우리는 좀 짜게 먹어도 돼 뭐 나중에 물타 마시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올리셔도 되고 저희는 기준 18 내지 저는 17 정도로 할겁니다 네 딱 고정도 네 있어요 그래서 17로 해가지고 하고 요렇게 하면 되고요 도수를 맞췄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딱 같이 나눠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얘는 네 유원플러스 네 균입니다 얘를 이렇게 씁니다 네 이제 2024년 올해 고반기에 매주 유원플러스 매주 만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너무 많으면 곤란하니까 선착순으로 저희가 9월달부터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네 네 주문을 받아서 이 매주를 만들어서 유원플러스 매주 공급해 드릴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는 선생님들 앞에 말씀드렸는데 5kg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물 18리터에 한 마리라 그러죠 18리터에 소금 2원플러스 소금은 2kg 네 넣었어요 2kg 네 넣었어요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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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다른 소금 쓰면 연 2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는 사실 이거 만들면서 2kg에 4g 넣거든요 2kg에 4g 넣거든요 2kg에 혹시 선생님들 하신다면은 2kg에 2kg에 나중에 물에 이렇게 소금물에 넣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저는 좀 실험정신이 강해요 근데 또 이럴 필요도 있죠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모르면 좀 미선거 사라 이런 얘기 알잖아요 저도 모르면 조금 더 넣어요 그래서 더 넣으면 맛이 달라요 혹시 그래요 맛없는 된장인데 이 된장 어떻게 할지 괴롭이잖아요 버리려고 마셔서 먹고 아깝고 네 그런 거를 실험을 했는데 이 이용플러스를 넣어가지고요 한 2달 3달 있다가 먹었는데 확 변했어요 네 그분이 사랑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된장 살려줘서 고맙다 그런 거 된장 맛없는 된장 그렇게 해서 젠 저희들이 인상 이런 거 주부들한테 너무 필요한 이야기 그렇고요 간장이 저희 저희 연구실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또 야단을 쳤어요 맛없는 간장 안 들어갖고 그런데 간장이 큰 똥개 한단지니까 아깝잖아요 버리기도 못하고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또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마구 실험을 안 한 거고 처음부터 맛있는 된장 간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그냥 이용플러스 한통 넣으세요 한통이 너무 버거우면 반통이라도 넣으세요 비싸서 네 그거 누가 먹을 건가요 그렇죠 내가 먹을 거잖아요 다른 거 좀 안 쓰고 그걸로 먹는 거를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통 사가지고요 그리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맛있게 미역국을 끓였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 간장 넣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렇게는 마실 수가 없다 맛있는 수도 미역국 얘기하니까 저도 박사님이 주신 맛간장으로 미역국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어 우리 집에 남자분이 어 이 왜 어떻게 끓인 거야 이렇게 물어서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얘기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죠 저 이제 지금 맛있는 전통간장 제가 한 거는 8년 된 전통간장이거든요 그래서 된장 떼내고 그 간장을 가지고 맛있는 맛간장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병 정도 남아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아주 조금씩 맛보야 되는데 보자마자 사시겠다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왜요 안 팔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소금물을 작게 떴거든요 얼마큼 할건가 계량이 끝나면 내가 얼마큼 할건가 계획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조회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5kg의 매주 5kg의 매주에 물은 18L에서 20L을 쓰시는데 18L에서 20L 간장을 조금 더 먹고 싶다고 20L 쓰시고요 나는 간장도 된장을 소중하고 간장도 소중하다고 하면 18L 쓰시면 된장이 한 10L 정도 나오고요 간장이 한 10L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 충분하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0L 쓰면 된장도 조금 불어나고 된장은 좀 정해져 있는데 간장이 조금 많이 많아져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 간장, 된장 사서 드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산업개발을 하면서 공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거 사먹는 게 편하다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인생이거든요 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기본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엄청 많은 재산을 주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산을 내가 술만큼 쓰고도 나는 잘 죽는다 하려면 네 좋은 거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는 강의를 잊지 않았고요 한 몇 년 한 3, 4년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왠지에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원플러스핑을 넣겠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지금 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0L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30L 기준으로 하면 제외는 60g을 넣고 싶은데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30g을 넣으세요 그래서 요기에요 요렇게 싹 깎았잖아요 요렇게 하면 0.7g이에요 워낙 가려워가지고요 또 매력적인 게 얘가 100g만 들을 줄 알았는데 100g, 105g 네 세수정보 107g 107g 108g 네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그렇게 했어요 요렇게 하면 0.7g인데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소복하죠 이런 1g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30L을 넣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2 3 4 4 5 6 6 6 7 8 9 10 여기 30g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있어요 뭐 연구실에 저기 저울이 없나 그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요거 30g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g 넣는데요 저는 조금있다 항아리에 가서 30g 더 근데 선생님들은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 물을 지금 요 작은 물을 큰 물에 섞어버리면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오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넣고 해볼텐데요 자 그럼 하나를 하나만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가서 가서요 해볼까요 같아요 를 제 하 먹어봐 수 를 하 일 하 제 엄마 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